해수면의 상승과 자원의 고감로 우주에 세워진 셀터에서의 인간은 새로운 기회를 맡게 됐습니다. 하지만 그것도 잠시. 또 작전 나가야 되거든요. 이제 엄마가 지켜줄 거야. 엄마가 영원한 영웅이 되시는 거야. 그녀가 가진 모든 전술, 전투기술, 강한 충성심과 의지까지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전투지휘 AI를 개발할 것입니다. 저희 이 프로그램을 정이라고 칭할게요. 제발 잘 들으세요. 자유롭게 사봐요. 해봄 해봄